그가 모았다 어두운 과거를 추구선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술단 원정 아니에요 먼저 놀라운 마술에 앞서 아주 간단한 물체 이동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마술은 핸거칩 있죠? 손바닥에 들어주시고요 트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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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! 놀랍죠? 이 마술을 관객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 한 거칩 있어요? 없는데요 주머니 아니면 뭐 있어요? 지갑밖에 없는데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릭 빌리릭 뽕 에이 뭐예요 안 날아가네 빌리릭 뽕 안 날아가네 안 날아가네 아이씨 빌리릭 빌리릭 뽕 자 이제 놀라운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술을 도와줄 우리 윤승현 마술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승현 마술사 안녕하십니까 형님 마술사라고 부르세요 죄송합니다 마술사 형님 네 자 우리 윤승현 마술사를 저 뒤에 있는 숲속으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시고요 자 준비해 주시고 빌리릭 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자 준비가 됐으면 다 같이 빌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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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깜쪽같이 없어졌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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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술의 하이라이트 행거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거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행거 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행거 자 옷걸이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옷들 중에 여기 있는 드레스 이 드레스를 여기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거를 닫아주시고요 완벽히 닫아주시고요 여기 있는 행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거야 돌아라 돌게 되고 돌게 되고 돌게 되고 돌게 되고 돌게 되고 행거야 열려라 열려라 드레스 뽕 야 저리 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옷이 있죠 여기 계신 남자분 어떤 옷을 걸까요 이거요 이건 아니죠 자 이런 옷을 여기다가 걸어주시고 행거를 닫아주십시오 자 행거가 완벽하게 닫혔죠 자 다쳤죠 자 행거를 돌려주세요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휘리릭뽕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뽕 휘리릭뽕 섹시하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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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